새벽 시간에 흉기를 들고 대학교에 들어가 연구원에게 하느님을 믿어라 하고 협박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종교 관련 책을 낸 30대 작가로 알려졌는데 불과 엿새 전에도 쇠 갈퀴를 들고 아파트에서 내가 하느님이라며 비슷한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MBN 취재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유명 사립대 건물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30대 남성이 가방에 흉기를 소지한 채 이 건물로 들어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후 4층 건물로 올라가 연구원에게 하느님을 믿으라며 협박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청소노동자 휴게실 문이 열린 틈을 노려 열쇠를 훔쳤고 여자 화장실도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흉기는 원래 가지고 다니던 것이라며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새벽 시간 외부인이 마음대로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안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학교 측은 즉각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흉기를 꺼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을 들어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쇠갈키를 들고 내가 하느님이다 라며 소란을 피우다 체포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작가 출신으로 알려진 남성은 실제로 종교 관련 책을 다수 지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도 피해가 없어 석방됐지만 같은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에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